오늘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만들어 볼 건데요 아까 제가 필통을 다이소 가서 2,000원 주고 두 개를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블루투스 모듈인데 여기에 5볼트에서 27볼트 사이에 이제 dc 아답터를 꽂고 스피커를 출력을 빼면 블루투스 모듈이 내장돼 있어서 블루투스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케이스 안에 넣으면 이쁠 것 같아 가지고 요 두 개를 샀는데 이 스피커를 여기에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놓아주고 그 다음에 이 모듈을 이 안에만 놓으면 쉽게 블루투스 스피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재료를 이렇게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스피커를 안으로 삼아주의 silencio 그래서 블루투스로 사용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스피커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가 wonderfully 만들어서 이쁠거아래 이 스피커를 알아보고 이 스피커를 알아둬 이 스피커를 씻은 wor드에서 아, 이 스피커를 알아보고 이 스피커를 잘 어울려 이 스피커를 알아보고 이 스피커를 알아보고 요 모두를 요 안에 넣을 건데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했죠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들어갈 거에요 그래서 외부 입력은 요 드릴 비트를 쓰고 볼륨은 요 쓸겁니다 그리고 드릴 작업할 때 안전을 위해서 장갑을 꼭 껴 주세요 이후에 우을을 올려줍니다 데코트 오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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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이되어서 후추를 넣으세요 일단은 치즈가 마늘을 적당히 흥분만하게 만들더라구요 그리고 시간이 좀 남은 날씨가 성질거리는 산입니다 4T 5T 7T 다행히 다행히 3T 애기론 이쪽 구멍으로 전선이 이렇게 통과 할 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레프트 라이트 조립하기 전에 이 상태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걸로 일단은 테스트를 하고 마지막 마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놓고요 여기 소리 나죠 블루투스를 여기 연결됨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라이센스 없는 무료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예 잘 나옵니다 제가 마감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나옵니다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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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륨은 폰에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예 예 그리고 메인 볼륨은 메인 볼륨은 뒤에 있어서 이걸로 이렇게 조절하면 됩니다